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5월 23일 월요일 개장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1.81% 오른 2639.29포인트에 장 마쳤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300억 원과 1,900억 원을 손 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홀로 1조 391억 원을 손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 내 전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이 8%대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각각 4%와 2% 오르는 등 상승폭이 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2%대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에 우리 기술과 한전기술, 일진파워 등이 최소 5% 이상 오르는 등 원자력 관련 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86% 상승한 879.88포인트에 장 닫았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00억 원씩 사들인 반면 개인이 홀로 2,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에코 프로비엠과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등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나타내다 혼조세 보였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전창보다 0.03% 오른 3만 1,261포인트에 장 맞췄고요. 스탠다드 앤드포스 500 지수는 강 보합권인 3,901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 떨어진 1만 1,354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장중 52줄의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했지만 마감 시점에 강 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종목별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반도체주가 약세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2.5% 하락한 가운데 AMD와 HP도 각각 3%씩 하락했습니다. 또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은 중장비 제조업체 디어가 14% 급락했고요. 케터필라와 보잉도 각각 4%와 5%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S&P 글로벌이 기후 문제가 아닌 인종차별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ESG 지수에서 제외한 이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주가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화이자는 미 질병예방통제센터가 5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화이자 추가 접종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보고 가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였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0.72% 오른 13,981포인트에 프랑스 깨아끄 40 지수는 0.2% 상승한 6,285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영구프치 100 지수는 1.19% 상승한 7,389포인트에 장 마감했는데요. 경제 지표로 지난 4월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급등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5%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사상 최고 상승률입니다. 지난 4월 영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9% 줄었습니다. 종목별로 스위스 명품업체인 리치몬트가 실적 발표 후 13% 급락했습니다. 아시아증시 짚고 가겠습니다. 아시아증시는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일본 DK225 지수 1.27% 오른 2만 6,739포인트에 장 닫았고요. 중국상활종합지수는 1.6% 오른 3,146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했습니다. 1년물 금리는 3.7%로 유지했지만 5년물 금리를 4.45%로 15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까지 발표된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이 올해 시장에 5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18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2.96% 오른 2만 717포인트에 대만 가권지수는 0.78% 오른 1만 6,14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밴드 상단을 2,650선대로 제시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 행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가 2,599에서 2,65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에 따른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 업종들의 모멘텀을 주목한다며 또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각종 보호무역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2,600선에서는 비중 확대, 2,600선 이하에서는 적극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고요. 신승진 삼성증권연구원은 대중이 외면할 때 사서 대중이 열광할 때 파는 것이 투자의 백미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 대비 한국 시장이 강한 모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연구원은 위험자산 회피의 바로미터인 달러 인덱스는 최근 꺾이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된 매도도 지난주부터 소강 상태라며 여기에 지속된 조정으로 코스피 2,600선 하방은 견고해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소재부문 저평가 구간에 있고 향후 중국 수요 회복 시 석유화학 사업 수익선 개선이 기대된다며 LG화학을 주간 신규 추천주로 꼽았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5월 23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포스텍 데일리와 임포스텍 데일리와 한글자막 by 한효정